안녕하세요. 김종현. 한국의 아이들입니다. 맛재먹다.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여기는 강남지입니다. 강남지입니다. 여기 모두 지하상가를 신어서 해물을 더 좋아합니다. 여기는 대추가라데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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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 기아 간다 3 아 아 5 아 아 되게 아 아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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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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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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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